완타의 모험 완 오퍼컷 약점 분석 보스 슬라임이네 슬라임의 약점을 분석하는 아이언클레드의 약점 그건 바로 지친다는 것입니다 와 소돌 세력 안 도망 났네 일하면 좀 빡센다 아 도돌 강화할까 하다가 아니 근데 라가블린이랑 우오한테는 오퍼컷이 좋으니까 라가블린이랑 우오는 66%인데 보초기는 33%니까 합리적인 계산으로 선택했는데 근데 어림도 없지 바로 보초기 쓰레기게임 타혈 저런 plötzlich적으로 정에 걸었는데 일었어요 일 저런 뭐노 파빠빠바 파빠바빠바 여 아니 강화하면 뭐하냐 나오는데 쓰레기 아 쓰레기 게임 으응 강호해봐 막드로우에 나오면 그만이야 으응 못써 소돌님 어디계세요 5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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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가 비단병 흡혈먹자 악마의 영상을 써지 지미 약분 약살이나 가져올까 숭숭숭 깍댈 니은 악형 악형 순애코가기지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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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코 순애코 순애코 아니 삽이 있는데 불이 없네 약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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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되겠네. 뭐임? 이게 슬더스 특이지. 사신으로 나석 아프면 되지. 어포. 옴브림. 별로겠지? 떠난다. 블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악마 영상 쓰고. 사신 빨면 되지. 다음 던사신 쓰고. 꺼억. 잘 먹고 갑니다. 연사사신. 발굴. 신성인데 발굴이 낮아. 너무 비싼데? 85골드? 170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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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유불 가격이긴 하네. 야호. 블리트 잡는게 낫겠지. 짜짐쓰이. 호박집. 호박집 진짜. 호가미물이야. 개좋아. 뭐? 뭐? 사신으로 나석아. 아깝. 드시면 덴. 불피. 일네불. 최대체력. 칼치. 최채칼치. 좀박쌤. 쫌박쌤. 뭐 저렇게 잘 떴냐 나니? 응 도리야 어서 5대미족 하나도 안아프죠 쪽 역시 스네코는 신이다 신 살자 니 눈 쩔더라 온라인 여긴 저거는 갈 필요가 없었는데 없음 생꽃 사신 와 너무 좋고 혈알도갈인데 신성이야 오히려 손해보는 일도 생기는데 저 수많은 타격수비들 혐오스럽군 형상 좀 쓰자 이놈 자식들아 고주 고주 다시 나나는 써도 되겠지?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있으니까 지불 룬큐브가 제일 낫지 않을까? 검은 별 근데 어차피 삽질할거면 그 소주를 커플들 있는 한가운데 혼자 가서 맛있게 먹었다고 난리시오 술맛이 썩겠다 삽질할 데가 없네 엘리트나 잡으러 가자 엘리트나 잡으러 가자 엘리트나 잡으러 가자 옷이 겁나? 없음 희귀유물 희귀유물 갈 갈 갈 갈 갈 갈 갈 갈 희귀 베르베르 어따 쓰냐 삽질해도 되는데 쓰레기 나왔네 쓰레기 나 komt comida inet 신 작경 아이 힐 그만 줘 아이 근데 지금 포션 들고 갈 것도 없다 타락이나 줘 빨리 중요한 것은 타락하는 마음 게시 어퍼컷 갈기는 아클 예 몽디는 인정이야 신성 하나 더 잼견 발견 타락 정상인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이 도리로 떠야 되는데 몽둥이 맞는 거인의 머리 사진 덕분에 써야겠지 펜초 기사 가격이나 먹어 옥수다 이중시전 구체를 16회 발현합니다 밥떨먹기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중시전 이중시전 다 빠졌네 쓰레기 게임 굿 이중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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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60틸 30틸 라신 유골 유골 충격파 왜 안나와 사신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유골딜로 죽어 지나친 염지로 인해 3투합으로 사망 뱀꽃 죄다 용 스택이네 카드를 이렇게 보는데 좋은 카드 좀 줘 봐 역시 카아론이야 잘 못 눌렀어 무료 오줌 선택지가 정말 많군 카드가 좀 억지로 사신먹어야 되는데 사망적이 하나도 스택이네 사망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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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정말 쓸더쓸 같네. 흠... 어차피 악마의 영상이고 대충 넘기다보며 이김 어리석은 놈... 자기소개... 소금... 날팽이는 소금을 맞으면 죽는다. 제작지에 도착하시면 되세요. 더 주조하는 상대가 적당할 수 있을 것일까? 도착할 수 있을 것일까? 제작지에 도착하실 수 있을까? 수고하실 수 있을까? 녹아버린 달팽이 솔티드 민체도 도우나더 서고 내 펜촉 어차피 돌이 있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두고보자 펜터 좋네 그런건 없다 하하 악형 왜 이제 왔냐고 자신세계라 그냥 피 빨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런데 지옥불이 힘깍지마 임마 펜터라서 이제 죽일수있으면 죽이면 된다 저주인형 저주인형 이긴거 같은데 이거 오케짐 저주인형 저주인형 아카악 아카악 아스스톤 어젠가 복귀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슬더스 갓겜인데요 아스스톤을 하면 어쩔 수 없지 800원짜리 게임이라 가성비에서 압권 아스스톤에 800원 지르면 뭘 할 수 있냐고 알골 무감각 불모가 0인 게임이 가성비가 압도적인거 맞죠? 대개 무료 게임 맞음 무료 덱으로 뭘 살 수 있는데 치옥불 토리인데 그냥 맞아줄까 어 시원하다 어 발이다 절대적인 힘 앗 진짜 샌대기 였는데 삽틀벨 아스프라 속으로 탑 랩 아스프라 언젠가